아 손가락 손가락. 이거 아프다. 진짜 이러게. 잘했어. 어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다 이거. 이건 오해. 내 뒤에 형이 있을 줄 알았어요. 이다. 아줌마. 트리 회사야. 토마 Homeroom 다 된다 어이! 건배님, 잡는 사람 빨리 뜯자, 잡는 사람 빨리 뜯어 줘. 지금 가는 시간이 없어 죽기야. 누가 아웃됐어요? 아웃 안 됐어. 아웃됐으면 방송 나오겠지. 아줌마들이 제일 무서워. 야 게리야. 치사하게 가위바위보 하는데. 여기 지효 씨. 딱지 남았죠 혼자. 우리 지효 씨 때려. 그럴까요? 빨리 뛰고 시작하는 게. 그게 새로 리플레시 하기. 저는 지효랑 팀이랑 단계가 있기 때문에. 두 분이 알아. 저는 지효랑 팀이랑 팀이가 이겼어. 아유 니가. 아니 니가. 니가 팀 잘 했으니까 니가 팀이 나. 네 니가. 분량을 니가 한 번 해야지. 분량을 니가 한 번 해야지 내가 없어.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. 조심조심조심 조심. öll 물 물을 해! 양쪽에서 분명히 벗쳤어. 뭐가 지금 양쪽에서 뭐가 막 벗쳤어 난 봤어. 그렇지 사게도 아까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렇게 딱 뛰고 그러는 것 같았던 느낌이 나다. 숨어서 저를 틀어. 대원이었어. 숨어서 저를 틀어. 대원이었어. 좋아 좋아 좋아. 종수료. 왜 왜 물을. 뭐야? 아 날치. 아 날치. 바꿔 바꿔. 뭐야? 제시 이리 와. 제시 이리 와. 야. 그렇다. 지였어. 뛰어져서 내가 보호해주려고 했던 거야. 이거 아니지 이거 갑자기. 자 일단 우리 훔쳐줍시다.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니고. 아니야 우리 너만 잡으면 돼. 왜 차를 잡으세요. 그대 차를 잡을 수가 없지 않니. 아니 차를 잡을 수가 없지. 내 차를 잡을 수가 없지. 내 차를 잡을 수가 없지. 내 차를 잡을 수가 없지. 나.